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일본 도자기 수리법 중에 킨츠키 기법이 있습니다. 금으로 수리하다 라는 뜻으로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송진으로 보수하는 도우쿠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흠이 없는 게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그 잣대로 나와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곤 합니다. 나에겐 이런 흠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흠이 있다고 그 흠을 없애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킨츠키 사상은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우선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수영에서 깨진 부위에 귀한 재료를 덧붙여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과 요셉 같은 성공 스토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왕과 총리가 되었으니 참 부러운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출세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인구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흠집들이 그들의 인격과 마음에 새겨졌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처로 얼룩진 인생들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구멍나 있는 몸이었습니다. 부활체는 무흠한 몸이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의 몸은 완전 무결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구멍난 몸, 결점 있는 몸, 상처난 몸. 이것이 주님의 새 몸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의 모습과 삶을 보면 참 흠이 많습니다. 어딘가 결점 있고 결코 완벽 가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깨진 그릇이라면 그냥 버리고 새것을 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깨져 널부러진 파편들을 모아서 자기의 살을 찢어 거룩한 피로 하나하나 덧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된 그릇이 우리 교회며 성도입니다. 상처투성이 죄인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완전은 히브리어로 탐임입니다. 이는 완벽이란 뜻이 아닙니다. 순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게, 이는 그대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점 없고 상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처가 눈녹듯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 상처와 결점 때문에 좌절했다면 이제는 치유된 그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우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가정과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정과 일터, 교회의 주인 되셔서 깨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슬픔에서 기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알기에 주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깊은 어둠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성숙을 위함입니까?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입니까? 주님, 우리는 무지해서 주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련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닫히어 지혜임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배옷을 거두시어 치유와 회복의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이 떠나게 하시되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샬롬을 전하여 주옵소서 후일 이 날을 기억할 때 주님을 순전하게 의뢰함으로 넉넉히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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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